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시카고 딥디쉬 피저를 준비했습니다. 재료 설명해드릴게요. 올리브오일, 소금, 설탕, 토마토페스트, 밀가루 2컵 반, 따뜻한 물 1컵, 드라이웨트, 파마산 치즈, 버터, 모짜렐라 치즈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피저보부를 만들건데요. 큰 볼에 밀가루 2컵 반을 넣어주세요. 드라이웨트에 1티스푼 넣어주세요. 콜탄 2티스푼 넣어주세요. 소금 반티스푼 넣어주세요. 올리브오일 1스푼 넣어주세요. 모두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이게. 다음엔 따뜻한 물 1컵을 부어줄게요. 부으면서 저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발효할 볼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바를게요. 만들어 놓은 반죽을 볼에 넣고 천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2시간에서 4시간 발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할수록 더 도우가 파석파석해집니다 피자팬에 실온 버터를 골고루 발라줄게요 참으신 치즈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펜에 치즈를 골고루 뿌렸으면 이제 도우를 해내볼게요 반죽을 해 공간에 밀가루를 뿌려주세요 먼저 바늘 잘라주세요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피자 도우처럼 얇게 파줄게요 피자 도우를 이제 팬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을 조심히 채워주세요 모짜렐라 치즈를 3분의 2정도 채워 넣어주세요 다음은 나머지 도우도 펼쳐볼게요 반죽을 이제 또 한 번 더 덮어주세요 안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만들어주세요 를 정리해줄게요 터지지 않게 구멍을 3개 정도 내주세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올려주세요 위에 파란색 페이스도 올려주세요 이제 넣어볼게요 200도 예열된 오공에 20분에서 30분 구워주세요 잘라주시면 피자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빠가 아빠가 옛날에 대학교 때 아는 형 만나러 시카고 놀러 간적 있어 시카고 도착하자마자 먹은게 딥디쉬 피자거든? 지금 베니가 먹는거야 너무 치즈하고 맛있어요 엄청 치즈하지? 근데 이상한건요 여기 별로 안짜요 그래? 이게 딥쉬카고 피자는 치즈가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소스가 들어가 원래는 소스가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치즈 올리잖아 반대야 신기하지? 응 진짜 맛있지? 엄마 안쓰워 뭐야? 뭐? 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애니가 조금 하고싶다 아 아까 다 됐는데 근데 뭐가 찢어졌어 여기가 힘들지? 두 개 할랍이 또 맛있을 것 같아서 두 개 했는데 또 맛있을 것 같아서 아 아 아 아이 또 맛있어 이리 다 하고싶은 거 야 야 윌리 다 하고싶은 거 야 야 재밌지 야 야 아빠가 만들면 보시고 만들면 보시고 야 오 드러워서 못 먹겠다 플레이브를 드러워서 먹을 수가 없다 손 씻어야 될 것 같아 아 손도 안 씻었어? 야! 진짜 아니 이거 완전 냄새가 별로일 것 같아 아 이스티 때문에 냄새가 별로야? 응 별로일 것 같아 저 조그마한 걸로 저 좀 안 되는 것 봐 애벌레 먹는 대로일 것 같아 애벌레 좀 안 되는 소리 있어 됐다 오우 오우 스마트 페이스티 다 흘렸어요 야아 아우 조심해 저기 저기 칼날 조심해 여보 바로 올려 됐다 이제 바르세요 요렇게 요렇게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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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베이컨을 넣어줄까? 베이컨 덜컨 베이컨에 치즈바스타 아 그냥 치즈바스타 파스타야? 진짜 아니고? 파스타를 좀 넣고 아 파스타를 위에 올리고 하고 지금 데니 아이디어야? 어 이게 데니 아이디어 데니 근데 별로 아이디어는 별로 안 챙긴 데이지 아이디어가 별로 너무 많이 생겨졌어 아 너무 많이 생겨졌어? 응 어 발라줬다 여기도 여기도 에어레이스만 써야지 에어레이스만 써야지 아니 아니 그냥 발라 그냥 발라? 이거 아니야? 눈치즈 아니야? 눈치즈? 눈치즈 같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데니가 데니도 한번 해 데니도 치즈 한번 어 이거 어디 놨지? 어 눈치즈가 나온다 눈치즈 어 촬영하는데 내 거 앞에서 이렇게 손을 할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어 재밌다 노는 거 같다 어 재밌네 노는 거 같아 노는 거 같아 노는 거 같아 오 조금 여기 어 옆쪽이 필요했다 옆쪽이 별로 없다 아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했다 그냥 좀 옮겨야 돼 없는 부분으로 좀 옮겨야 돼 어 너무 많이 왔어 어쩔 수 없어 밀리가 조금 빼자 올리브 오이 올리 올리브 하나 먹고 괜찮아 맛있을 거야 너무 잘 거 같아 너무 잘 거 같아 한 조금 넣자 조금 빼자 데니 커피 야 데니스 이걸 왜 응 응 아빠랑 아들 둘이 남은 반죽으로 피자를 만들었어요 올리브는 데니가 하나 먹는다고 쉬 윌리 쉬 하하하하 잘 맞은데 어 쉬쉬쉬 쉬하러 가자 네 맛있어? 응 이거 데니가 만든 피자인데 보너스 영상 응 얘도 많이 오네 아 얘도 먹고 이거는 이 피자는 데니랑 윌리랑 아빠랑 같이 먹은 피자예요 볼리브에도 있어 응 볼리브에도 없어요 응 근데 이거 너무 뚱뚱 먹는 거 너무, 너무 빨리 とう 그치 또 응 다 같이 해결한 다 그니까 어디 감사합니다.